타키, 그네를 좀 더 열심히 움직여보라고! 그네? 알았어. 난 이 정도도 충분한데. 타키, 이 놀이터에선 그렇게 빨랑하게 놀면 안 된다고. 자, 이것만 다 먹고 빨리 저 뒤에 있는 어제 새로 발견한 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보자고. 뭐 먹는데? 나도 같이 먹자. 이거? 자, 일로와서 같이 먹자. 타키. 나 그네 머리가 꼈어. 타키, 이 놀이터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이 놀이터, 평범한 놀이터가 아니야. 자, 먹자. 아니, 포. 이거 날생선이잖아. 날생선이면 어때? 아니, 포. 비린내 난다고. 타키, 내가 먹는 걸 비린내 난다고 했겠다. 아니, 포. 알았어, 타키. 내가 이거. 일어나, 타키. 그렇게 세게 안 때렸어. 내가 이거 저기 있는 번개뿔에 구워올 테니까 번개뿔에 콩 구워 먹는다는 얘기도 있잖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맛있게 구워 올게. 자, 여기에서 이 생선을 여기다. 어, 포. 괜찮아? 택, 택, 나 곰곰이 됐어. 날 보고. 아, 알았어. 까만 곰곰이. 아니, 포. 너무 질긴데? 아, 질겨? 알았어. 그러면은. 조금 부드럽게. 알았어, 부드럽게. 자, 일단은 이렇게 하면 돼. 자, 일단 누워. 자, 그런 다음에 다가가. 잘, 다져지고 있지. 우리 지금 만드는 거 곰카스 맞지? 어, 빠져. 일어났어. 일어났어. 자, 이제 구워지기만 하면 돼, 타키. 자, 다시. 날 기억해줘, 타키. 자, 지금 먹어봐, 빨리. 밟지 말고. 어때, 좀 부드러워졌어? 이번엔 좀 너무 탔다. 타키는 맛을 모르는 녀석이군. 곰곰이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거거든. 됐어, 타키 안 줄 거야. 그것보다 여기서 우리 노는 거야? 오, 오늘 이 위험한 놀이터에서 노는 거야. 오. 자, 이번엔 뭘 해볼까? 여기 놀 거 엄청 많다. 그럼. 오, 일단은 대포에 들어가 보자. 대포에? 대포에 들어가서 우리 어디로 가볼까? 저 꼭대기 한번 가보자. 오케이. 뽕. 아, 택도 없어, 타키. 어, 어디 있어? 아, 저기 있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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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조준하셔. 어, 뭐야? 어디 갔어, 타키? 뭐야? 자, 내가 떨어지는 타키를 물고기로 아니, 포. 아이고, 너무 늦게 때렸다. 야구공처럼 때리려 그랬는데. 자, 이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아. 나도 어제, 어제 발견한 놀이터라서 어제 발견한 놀이터라. 타키, 어디 갔어, 타키? 아니, 나 떨어지고 있어. 아, 그래? 나보다 먼저? 타키, 어디 갔어? 포. 나 여기 엄청 멋진 자세로 앉아있어. 패션 모델 같아. 어디 있어, 타키? 거의 여기 걸렸어. 아, 아직 안 떨어졌구나. 타키, 타키. 응. 여긴 재밌는 놀이터가 아니고 아픈 놀이터 아니야? 그러게. 포. 오. 이러다가 오늘 완전 다 젖이겠는데? 오, 그렇다면 이번엔 요거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방방이구나. 방방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그러게. 입구가 없어, 타키. 아, 알았다, 타키. 포. 요거예요, 요거. 대포로? 요걸로, 오, 요걸로 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뽕. 맞죠? 띵. 자, 발사.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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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키, 근데 이거 이상하게 점점 높아지는 기분이 드는데? 아, 진짜? 자, 띵. 어, 진짜네? 포 어딨어? 오, 타키. 아니, 포 너무 높잖아. 포, 포가 안 보여. 나가야 돼. 여기서 나가야 돼. 이러다가 엄청 끝까지 날아갈 것 같아. 타키, 엄청 느린 기차야. 저 정도 기차면 내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설마. 아니, 다 방법이 있어, 타키. 방법이 있다고? 자, 바로 거대화다. 거대화? 어? 적용! 오, 뭐야? 어때, 이 정도면 막을 수 있겠지? 나의 4배나 커졌어. 잘 보라고, 타키. 어? 자.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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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저쪽에서 오는 기차를 막아보도록 하지. 오케이. 오, 포! 포 뒤로 날라갔잖아! 치사하게 뒤소다니는 녀석. 포! 이 밖은 무효, 무효, 무효. 뒤에서 날라왔으니까. 다시, 다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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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거 뭐, 먼 거 아니야? 타키. 응. 타키,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뒤에서. 온다, 온다! 자, 막아볼게. 오케이. 자, 막아! 아니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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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보다 빨로, 아까 내가 막을 수 있다고 한 열차보다 빠르다고. 오, 포! 지금 온다! 자, 온다, 온다, 온다. 막아보도록 하지. 아니, 포! 타키, 포! 자, 이로써, 자, 좀. 타키, 내가 분명히 막는다고 한 그 열차는 이거보다 훨씬... 포트 위에! 방금 빵빵빵 하는 소리에 피했어. 다행이다. 타키, 열 차를 막는 건 무모한 짓인 것 같아. 다른 거 가지고 놀자. 오케이. 따라와, 타키. 오, 이거 좋다. 타키! 여기로 넘어와서. 넘어오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넘겨줄게. 나의 포스의 힘을 사용해 주도록 하지. 자, 거기서. 저 벽! 벽을 보면서 서 있으라고! 쿵쿵쿵쿵! 어느 날 그 녀석들이 나타났다! 쿵쿵쿵! 아니 이게 뭐야! 어때? 방금 거인 같았어? 진격의 곰돌이 같았어? 한 번 더 하자! 뭐? 아니 뭐? 이번엔 어디야? 아직 안 끝났어! 이 안에 좋았어! 여기는 완전 튼튼한 돌로만 늘었으니까 안전하겠지? 거인으로부터 이 튼튼한 돌이 날 지켜줄 거야! 쿵쿵쿵쿵쿵쿵쿵! 오! 포! 타키! 여기 숨어있었구나! 잡아먹어버리겠다! 어딜 도망가! 어디 갔어? 타키! 이 손짓 같은 녀석! 어딜 도망가! 쪼끄면서 날 못 찾는다! 아! 넘어졌어! 타키! 타키 어딨어? 포 밑에 깔렸어! 아 그래? 결국은 그럼! 그런 엔딩이었구만! 나 다시 작아지고 싶은데! 너무 커! 잠깐만! 저기요! 아! 타키! 포 어디갔어? 나 지하실로 떨어졌어! 나 지하실로 떨어져 버렸어! 포 괜찮아? 어? 나 다시 돌아왔어! 어딨어? 나 처음 시작 지점! 오케이! 그럼 나 날아간다! 포! 텔레포트 했어! 뭐야! 귀신처럼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 뭐야! 사실 나는 포에게 한의 소린 타키 귀신이다! 딱 봐도 들어가면 안될 것처럼 생겨가지고 포! 아니 뭐야! 오! 뭐야! 어딜? 어딜? 어딜 갔어 타키? 여기! 하구도로 떨어졌는데? 안 들어가길 잘했다! 빨리 올라가야지! 타키 어디로 나오는거지? 이거 어디로 나가는거지? 오!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내가 들어가줄게 타키! 오! 빨리 들어갔어! 오! 이거 로글록스 탈출 맵처럼 생겼잖아! 오! 이거 뭐야? 누가 여기다 지뢰 깔아놨어? 타키야? 아! 토가! 나 안 밟는걸! 나 떨어지면 밟게 하려고? 타키의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밟아주도록 하지! 타키! 응? 이거 내가 재밌는거 알아냈어! 뭐? 아바타를 크기를 응! 두배로 하는거야! 그런 다음에 자! 여기를 최대한 많이 뛰어넘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오케이!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알았어! 타키야 먼저 해봐! 자! 호잇! 호잇! 으악! 다시 보여줄게! 자! 봐라! 알았어! 다시 자! 보고! 호! 아잇! 호악! 오! 한번 했어 방금? 한번 했어! 하나 둘! 호우는 두번 해야 나를 이길 수 있는거야! 오케이! 훙 훙 훙 훙 훙 훙! 호잇! 둘! 앗! 잠깐만 다시! 자! 간다! 잘 보라고 타키! 이거는 타이밍이 중요한거야! 자! 포에 도전! 자! 자! 타이밍 진짜! 이게 휙휙 지나가다가 지나간 직후에 딱! 뛰어들어야 되는거야! 하나! 둘! 셋! 오! 타이밍 맞춘거 맞아? 얼마나 아픈지 미리 맞아본거지! 자! 왜 그림자 가지지? 갑자기? 하늘 위에 뭐가 있나? 먹구름 아니야? 뭐지? 먹구름이 아니야 타키! 어? 저기에 뭐가 있는데? 이게 먹구름 아니야? 아! 잘못봤어! 먹구름 뒤에 이상한 초록색 빛이 있는데? 어? 뭐지? 자! 가보자!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게! 타키! 오! 노란빛을 다시 찾으러 가보자! 타키 방금 뭐였어? 그러게! 오! 저기있다! 대포로 따라가! 대포로! 오! 나 잡혔어 타키! 이 노란빛 뭐야! 오! 올라간다! 타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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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오! 오! 자! 오! 타키! 오! 나 그러면 이제 우주곰돌이야? 오! 여기 뭐야! 오! 오! 타키 나 나 나 나 나 나 조종실 왔어! 조종실? 오! 외계인 녀석이야! 이거 어떡하지? 지구를 침공하게 냅둬야되나? 타키! 어? 난 지구를 지켜야겠어! 타키는 내려! 내가 이 폭탄으로! 이 우주선이랑 같이 자폭할테니까! 얼른! 타키는 내려! 내가 여기를! 타키! 그럼! 난 먼저 내려갈게! 알았어! 난! 꼭 살아서 돌아갈테니까! 꼭 좀 말라고 타키! 꼭 살아서 와야돼! 이 UFO 녀석! 지구를 침공하려고! 날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다니! 간다! 포! 후! 타키! 오! 후! 난 지금! 날고 있다구! 어! 근데 진짜 멋있는데? 오호! UFO를 방해하고! 날가오라! 앗 뜨거! 끝까지 멋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타키! 바람이 좀 쎄요 여기가! 뭐야 잠깐만! UFO 그대로잖아! 폭탄이 너무 약해! 내 TNT였으면 For the fire였으면 아니지! 어? For the explosion이었으면 저거 그냥 날려버렸을텐데! 저 UFO 녀석 아직도 지구를 침공하려고 뱅글뱅글 돌고 있어!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구만!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미사일이 있지! 일로 와봐 타키! 미사일도 준비했어? 그래! 바로 이 미사일이야! 타키! 이 미사일을 발사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라고? 그래! 저 우주사나한테 말이지! 오오 이쪽으로 오고 있어! 시간이 없어 타키! 내가 조종할테니까! 발사! 우와! 탁히! 탁키! 이곳을 일로 가고 있어! 조종 잘해야지 타키! 아니야! 내가 조종하는게 아니야! 이상한데 떨어지고 있어? 와싹한 공고기가 돼버렸어 타키! 저기에 있는 송이버섯 구름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네 타키 괜찮아? 우주선은 우주선은 없어졌어 우주선 오 좋아 좋아 우주선 아직 잘 살아있는데? 뭐야 아직도 있잖아 어쩔 수 없지 타키 어? 어떻게 하네? 조회수단이다 타키 우주인을 잡기 위해선 내가 우주 곰돌이가 되는 수밖에 없어 아니 포 우주로 갈려고? 우주로 갈 수 있어? 그렇다 난 우주에서 곰돌이가 될 거야 이 우주선을 타고 난 포 다녀올게 타키 포 안돼 타키 포 타키 지구를 잘 부탁해 타키 포 타키 지구를 잘 부탁해 난 다녀올게 타키 포 내가 우주계수 곰돌이가 돼서 왜 우주에서 지구를 지켜줄게 그렇게 3년 후 우주계수 곰돌이가 지구를 침공했다 아니거든 포 포 포 포 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